네 태양씨 이쪽으로 모실게요 태양씨 아이유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앨범상도 욕심나지 않으신가요? 네 앨범상도 욕심나지 않으신가요? 네 앨범상도 욕심나지 않으신가요? 네 앨범상도 욕심나지 않으신가요? 노래, 올해 앨범의 가장 유력한 후보 남자 가수상, 여자 가수상의 주인공 태양씨 아이유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올해의 노래와 앨범의 주인공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아이유씨 축하드립니다 그때는 이렇게 아이유양이 태양군의 볼에 디즈포퍼롤에 누나 팬들의 미움을 샀었습니다 나 어떡하죠?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해요?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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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얘기해 보는데? 어떻게..